안녕하세요. 윰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하나하나 구매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려진 이 클리어 스탬프들을 한번 다 꺼내서 구경을 해볼까 해요. 그동안 예뻐가지고 계속 구매는 해왔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바구니에 꽂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구매한 스탬프들은 거의 대부분 줄리엣의 편지, 메리골드 에디션, 웨드 스탬프, 그리고 체리벨 이렇게 네 군데에서 번갈아 가면서 구매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상점의 물품인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이 아이는 이 도트들이 들어가 있는 스탬프였는데 잘 보면 정확하게 동그라미가 깨끗하게 무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 잉크가 튄 것 같은 그런 자국들이 있는 스탬프예요. 이 아이들은 모양이 잘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예전에 주미주미님께서 나눔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군데군데 스탬프가 없는 것들이 있어갖고 이거를 다른 분한테 양도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길가란 모양이랑 작은 아이들은 여기 들어있고 이 티켓 모양이랑 필름은 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예전에 다른 분이 구매할 때 제가 제 것도 하나 구매해주세요 해서 대리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요거 토르 매니저님이 선물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위랑 이런 핀, 단추, 줄자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클리어의 단점이 안 꺼내 써진다는 그런 후드 스탬프도 손이 닿아야 써지지만 클리어는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스티치가 아니라 테두리? 스티치도 있고 꽃 무늬도 있고 레이스 무늬도 있는데 이것도 와 이건 진짜 잘 써질 것 같아 하고선 샀지만 몇 번 안 썼던 것 같아요. 요기 이 끝에 있는 이 아이만 색깔이 오염이 된 거 보니까 아마 얘 하나만 써보고 딴 거 안 썼나 봐요. 요 아이는. 아 이거는 제일 최근에 샀던 것 같아요. 매드 스탬프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 모양의 혹해서 샀는데 이 역시도 이것도 잘 안 써지네요. 요것도 아마 지민님께서 나눔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였는데 요거는 요 가방이랑 그 다음에 티켓 요런 이정표 이런 것들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마 꿀꺽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어. 어떡해. 이거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뜯을 때 제가 봉투를 버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요런 모양인데 아 진짜 예뻐서 산 것 같은데 왜 안 썼지? 여기 첫 잔 세트인데 예전에는 A4 다꾸 할 때는 큼직한 게 좋아서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했었는데 잘 안 써지는 뭐 또 뭐 생일이나 이런 기념일에 써야지 했는데 이런 레터링들도 아 정말 이거는 쓸모 있겠다. 요런 별 같은 것도 장식으로 잘 써지겠다 했는데 역시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요 샘플입니다. 요거는 너무 창피하다. 왜냐면 이거 구매해가지고 1번만 썼나봐요. 어떡해. 1일 한 번 썼나봐. 그리고 심지어 쓰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냥 넣어놨어요. 너무 창피하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크게 한 세트로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잘랐어요. 넣고 다음 다음은 바로 이거네요.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 한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총 8종이 아니었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7개 밖에 없지? 하나는 저 뒤에 언젠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핫했던 나오자마자 쫓아가서 바로 산 그 스탬프들인데 아 안 써지네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클리어가 문제야. 안 써져. 여러분들 이건 다 사셨죠? 잘 쓰고 계신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아이들은 아트박스 스탬프예요. 아! 여기 있다. 하나 찾았다. 요거까지 다이소과 요거는 아트박스 클리어 스탬프고 이거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추가되었던 아이들 중에 요 두 개가 귀여워서 구매한 기억이 있는데 뜯지도 않았네. 뜯지도 않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리고 다음 다음은 우리 토르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티몰츠 스탬프예요. 얘는 진짜 알차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종이 그냥 꺼내가지고 얘를 쫙 찍어서 오렸더니 바로 티켓이 되더라고요. 진짜 잘 쓴 이 아이도 좀 큼직하게 들어있던 아이인데 제가 보관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잘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티몰츠 진짜 이것도 와 이거 너무 잘 쓸 것 같다. 집게랑 클립 뭐 압정 이런 거 태그 큰 집게 이거는 정말 잘 쓸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던 건데 안 써지네요. 그리고 이건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이거 누구한테 받았나?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지 얘는 되게 특이하게 이게 전부 다 한 세트인 거예요. 여기 짜잘짜잘한 아이들 빼고는 요 애들이 세트인데 어떻게 찍냐면 제일 먼저 큰 사이즈 넓은 판 색깔이 있는 걸 찍고 그 위에 무늬를 섬세하게 덧입히는 그러니까 약간 실크스크린 기법 같은 그런 거예요. 단계별로 쌓아가면서 찍는 근데 제가 컬러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얘는 찍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서 샀더라? 아 이거 매드 스탬프에서 덤으로 받은 것 같아요. 덤. 무표인데 얘도 잘 찍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되게 시컴해 보이는데 이따가 몇 개 골라서 찍어볼게. 그때 한 번 찍어볼게. 이것도 진짜 예쁜 건데 예쁜 건데 왜 안 썼지?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전구나 이런 게 손으로 이렇게 연필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예쁜 것들인데 진짜 예쁜데 이것도 토르 님이 선물해 주신 거였나 봐. 맞아 맞아. 이 만년필도 이것도 진짜 예쁜 건데 왜 안 쓰지? 참 귀한하네. 그리고 이거는 스티치 원형 스티치인데 얘는 얘를 어디서 샀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 우드 스탬프를 사게 되고 또 타오바오를 시작하면서 클리어나 이쪽으로는 전혀 안 사고 오로지 우드만 주구장창 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얘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실방에서 그 스위트 민트 님 롤 트레싱지에다가 이 곤충 엄청 찍었어요. 맞아. 이거 마음에 든다고 되게 많이 찍었어요. 나눠드리기도 많이 나눠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 모양인데 레터링이랑 그 다음에 신발 곰돌이도 이거는 스위트 민트 님 매장에 가서 마지막에 결제하기 전에 추가로 샀던 아 맞아 맞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예전에 귀요미 닫고 할 때 메모지 대신 얘네를 찍어서 닫고 했었는데 자주 꺼내 쓰진 않았어요. 진짜 깔끔하고 예쁨. 이것도 레터링, 잉크 자국, 라벨 근데 이 잉크 자국 3개는 제가 많이 썼어요. 예전에 닫고 할 때 빈티지 할 때 뒷 배경에 뭔가 약간 중간에 허전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얘네들도 많이 찍었어요. 그나마 클리어 스탬프 중에서 제일 잘 쓴 그 아이들 이런 것도 샀었구나. 여러분 취향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물품도 절대 사재기를 하셔서는 안 됐는지 다 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알파벳도 사고 알파벳 이거 말고도 아마 더 있을걸요? 그리고 이런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안 써지는데 뭐하러 샀나 몰라. 심지어 지금 보면 모양도 안 예뻐. 이걸 왜 샀을까? 그리고 이것도 이것만 쓴 것 같아요. 아, 썼다. 썼다. 이거는 닫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구매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처음 썼던 다이어리가 스프링 노트였는데 거기에 닫고 할 때 한 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아까 전에 봤던 얘네들이랑 이제 한 세트인 것 같은데 얘네도 잘 썼어요. 보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맞아. 이거는 좀 썼어. 자주. 그리고 이런 모양들. 아마 제가 얘네들 살 때 이거 살 때 분명히 같이 산 거예요. 딱 봐도 티가 나죠. 세트인 거. 맞아. 그래. 이것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세상에. 미쳤어.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선물 받았던 아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데 토르 매니저님이 저번에 한 번 나눔으로 이거를 한 세트를 더 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른 분한테 토르님 이름으로 이제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부귤러풍 느낌 난다고. 이거 너무 귀엽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역시나 잘 안 써지고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맞아. 맞아. 이게 집모양. 맞아. 정확해요. 이것도 막 클리어도 뒤죽박죽 지멋대로 넣어놔가지고 모양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에. 이것도 부귤러풍 느낌 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써야지. 하면서 샀는데. 세상에. 안 쓰고. 근데 스탬프에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 있죠. 민트색으로 이렇게 뒷대지가 들어가. 여기가 스탬프 재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저렴하기도 하지만 아주 질이 좋은 스탬프. 너무 싸구려 실리콘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재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전문적은 용어로 들어가면 저도 잘 몰라요. 아까 어디 갔어. 얘네. 한 가지만 사지 못하고 풀세트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냥 싸그리 사버리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딱 봐도 세트인 느낌 나죠. 절대 안 써요. 절대 사지 마요. 진짜로. 후회해. 후회해. 야 이걸 뭐한다고 다 샀냐. 하. 이거 하나에 스토업 하면서 구매할 때 진짜 적어도 2,500원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면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야. 하.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어디에선가 덤으로 받은 아인데 덤으로 받았는데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아 여기 얘는 정말 잘 썼어요. 오오오. 많이 썼다.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레터링이 작은 글씨 진짜 작은 글씨 얘도 질이 좋아서 정말 조그만 글씨들인데 뭉개지지 않고 너무 잘 찍히고 글씨체가 타자체여서 찍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얘는 잘 쓰는 거. 그리고 얘도 이런 애들이 거의 덤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거의 덤입니다. 또 여기 하트 무늬 물방울 무늬 별무늬 동그라미 이런 거 있는데 깨끗하죠? 한 번도 안 썼다는 증거죠? 얘는 제가 예뻐서 샀어요. 맞아. 이건 쓸만한데 있는지 몰라서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건 써야 돼요. 아하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제가 매드 스탬프에서 정말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2020년 다꾸에 썼는데 그게 다이어리가 이제 다 속지를 정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예뻐요. 요거는 후회 안합니다. 정말로 진짜 예쁘고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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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예뻐요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그때 한 번 방송에서 쓰고 안 썼다는 여기 대문자가 나왔네. 아까 소문자 있었는데 요거 요거는 우리 토르 매니저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인데 얘가 타자기 잉크병 뭐 다 안 예쁜 게 없어요. 다 예뻐요. 얘도 예전에 트레싱지에 쫙 찍어가지고 잘라서 썼거든요. 그리고 레터링을 사랑하는 저는 박스테이프 레터링을 사기 전에는 얘들을 잘 썼어요. 아까 얘랑 얘랑 요거 두 개는 주구장창 많이 썼던 거예요. 얘는 제가 제가 산 게 맞습니다. 아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모양이 정말 안 예쁘고요. 얘도 돈 주고 샀는데 이 대충 그려진 이 형태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대충 그렸더라고요. 그래도 쓰긴 썼어요. 요런 대충미가 있는 요거 두 개 뭐 이거는 거의 안 썼는데 색깔이 오래됐더니 좀 바랬어요. 누렇게 보관을 제대로 못했나봐요. 가든 얘는 이중에 얘만 쓴 게 티가 나죠. 제대로 안 닦아나서 저는 이런 거는 보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아주 쓸모 있는 스탬프인데 얘네들은 제가 색깔 종이에 찍어서 다 잉컷을 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런 모양들 되게 단순한 거 찍어서 좀 스티커 종이인데 안 써지는 것들 있죠. 걔네 찍어서 오려서 라벨로 쓰고 있습니다.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레터링도 단어도 있고 드림캡처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거네요. 아트박스 스탬프 맞아 맞아. 요거는 이게 몇 종이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였나?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초반에 스탬프 없을 때 이거 정말 잘 썼어요. 특히나 이 식물은 되게 많이 썼죠. 어 맞아 맞아. 기억이 나네. 요거는 아트박스 이 시계 시계 이것도 잘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꺼내서 지금 포장도 뜯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런 레터링 전체가 다 판으로 레터링인 스탬프도 있고 요런 동글동글 무늬가 들어간 스탬프도 있었네요. 이거는 사이드키 다이 머신 안에 들어있는 클리어 스탬프였고 얘는 우리 찐리님이 선물해주셨던 스탬프인데 되게 앙증맞고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끼다가 여지껏 못 썼네 써야겠다. 자 요렇게 스탬프를 아 여기 또 있네. 여기는 레터링 스탬프 한 줄씩 들어가 있는 아이고 식물 그리고 나비 얘 나비는 빼가지고 어디 놔뒀나? 아 이것도 지민님이 나눔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스탬프가 많이 없어서 나눔용으로 나가기 못해서 제가 또 꿀꺽했습니다. 네 맞아요. 스위트 민트님의 롤 트래싱지인데 일반 트래싱지는 사이즈가 이렇게 네모나게 A4 A3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로 세로를 전부 다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나온 롤 트래싱지를 이용해서 스탬프를 찍고 간단하게 뜯어 쓸 수 있도록 다쿠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노즈토 재단기에 칼선을 넣어주는 칼날이 있거든요. 점선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고 간격을 맞춰서 지나가면 이렇게 드드드가 생겨요. 간편하게 뜯어 쓸 수 있겠죠. 제가 미리 8cm, 6cm, 7cm 이런 식으로 간격을 맞춰서 미리 좁은 트래싱지, 넓은 트래싱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뒀어요. 이 안에다가 플리어 스탬프를 콩콩 찍어서 닭꼬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롤 트래싱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이 마스킹 테이프나 아니면 일반 종이를 재단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트래싱지에는 잉크 패드는 스테이지온에서 나온 유성 잉크 까만색 이걸 쓸 거예요. 좀 포인트가 되는 눈에 띄는 아이들을 찍고 싶어서 일단 이 아이 폭이 맞아야 되니까 아크릴 블럭은 다이소의 판은 천원짜리예요.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찍어줄 건데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밑에 레터링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꼭 눌러서 찍어줍니다. 오우 예쁘다.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찍어 볼게요. 다음 이렇게 찍었으면 물티슈로 닦아주고 짜잔 짜잔 약간 밑에 아래쪽에 레터링이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작은 글씨체를 찾아볼게요. 레터링을 먼저 찍어주고 나서 겹쳐서 찍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음 꽃은 빨간색으로 찍고 싶어졌어요. 겹쳐서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뻐. 어우 너무 예뻐. 마음에 드네요. 글씨랑 이 그림을 반대로 색깔을 바꿔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색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예뻐요. 맛있겠다. ㅋㅋㅋ 까리 ORE ưng 너무 예쁜데요? 확실히 레터링이 들어간게 예쁘네요 아우, 실패! 밀렸어 너무 예쁜데 진짜 괜찮죠? 그동안 롤꾼은 스티커 붙여서만 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래쪽은 말랐으니까 접어도 될 것 같아요 묻어나지 않죠? 괜찮아요 짠! 한 개 완성 빨간색 예뻤으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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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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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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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